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여객 수송 차량 보급률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특히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사업용 여객 자동차 대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부진해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물차에 대한 구체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전략 및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책 연구 포털에 게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도로 화물 수송 부문 탄소중립 비행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친환경 수단 전환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물차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 보급 목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급 추세로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화물차의 친환경 수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장애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표를 부문별로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총 450만 대로 정하고 이 중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우선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차의 구체적인 보급 목표 대수와 온실가스 감축량 계획은 미디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필요한 적정 친환경 화물차 보급 대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국내 화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30.300만 톤에서 2030년에는 33.400만 톤으로 오히려 1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도로 화물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기간 29.100만 톤에서 31.900만 톤으로 증가해 화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증가분의 91.8%가 도로 화물 부문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국내 화물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로 화물수송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안에서 수송 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37.100만 톤 중 전체 80.1%에 해당하는 29.700만 톤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설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도로 화물수송은 18.100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 31.900만 톤 대비 13.400만 톤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80.1% 감축한다고 볼 때 11.100만 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450만 대를 보급하고 사용업 차량 50만 대를 우선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을 위한 세부 보급 목표대수는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가중평균으로 산출된 목표 보급 대수는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우선 보급할 경우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는 13.1만 대로 전기차 12.2만 대 수소차 0.9만 대의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사업용 차량 보급 대수의 26.2%에 해당된다. 2030년까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필요 감축량은 4.6백만 톤이다. 만약 2030년까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총 3.4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 결과치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4.6백만 톤 대비 73.1% 수준으로 현재의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 계획의 수정이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의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형 화물차의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형 화물차 대비 약 2.5백 수준으로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수단 전환이 필수적이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목표 보급 대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비율로 산정할 때 총 17.7만대 또는 17.2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까지 사업용 전기 화물차는 5.0에서 5.4만대 수준으로 보급돼야 함에도 실제 보급 대수는 1.6만대 수준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수소 화물차의 경우 더욱 참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하고 있는 구매 보조금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의무 전환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거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